뭐할 겨? 최근 가장 아딴 편의점 하이벌 가져왔어 이거 그래서 뭐여? 왜 사람 답답해? 생레몬 하이벌 가져왔어 그건 어떻게 잘 구해왔네 이거 구하고 죽는 거면 난 괜찮아 상관없어 미친 겨? 됐고 바로 진행해 요상한 놈일세? 그건 어디서 샀대요? CU 편의점 닌 그거 얼마 안디? 4,500원 이거 도수는 몇 도야? 8.3% 닌 도수가 좀 되네 그 특징은 뭐여? 국내 최초로 얇게 썬 생레몬 슬라이스를 캔 안에 넣어 만들고 뚜껑 전체가 열려 얼음 넣어 마시기 좋다더군 아유 어여 마셔봐 술 씻겄네 그러지 그 맛은 어때요? 퍼스트 테이스트 레몬의 상큼함 미디엄바리 소중한 맛이 느껴지고 피니쉬는 레몬 과조의 떫은 맛이 살짝 나네 단 맛은 어느 정도요? 단 맛이 있긴 한데 과하진 않아 왜 도수는 충분히 느껴지는겨? 한 모금 마셨는데 속이 따뜻해지네 충분히 느껴져 레몬은 들어있는 이유가 있디야? 눈으로도 들길 수 있어 좋군 안주는 뭐랑 먹으면 잘 어울릴 것 같아 안주는 남이 사주는 게 맛있지 아니 그래서 또 혀? 아뇨 맛있고 괜찮은 술인데 레몬과 토니고터는 집에도 많지 아주 시작했고 그러신 대답은 아뇨 아내의...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뇨 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